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식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당선자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지난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이 24만 표 차의 승리였다는 점,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의 불법 비리 의혹에 담긴 여러 가지 파일이 대선 내내 진행이 됐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 같고요. 윤석열의 X파일을 출간한 열린공감TV는 대선 이후에도 관련 내용들을 취재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겸 피디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천수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정대택 씨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정피디님한테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또 대선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린공감TV에서 얘기 나눴던 정대택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대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피디예요. 정피디예요. 이렇게 전화 연결되네. 정대택 씨가 이제 계속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을 계속 송사를 이어오고 계시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전과를 갖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참 힘든 시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난 꿈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송사가 시작되는데 저는 많은 범죄,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이라든가 6월 항쟁이라든가 참여하면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경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놈의 세상이 정말로 고려사나 이제 500년 사이에 누명을 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가 싸우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돈은 다음 문제고 지금 내가 이것이 2003년이니까 윤석열 장모라고는 치운순이하고는 약 19년 채 윤석열 처지요. 김명신 그 당시에 그래도 2003년 4월에 치운순이가 날 찾아왔고 그 다음 5월경에 그 딸, 윤석열 철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딸이라고. 그러니까 한 19년 돼가고 윤석열이하고는 지금 2010년도경에 지금 사는 여자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한 번 전에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니까 약 한 10년 좀 넘었네요.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거액의 돈으로 회유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에 그러니까 돈은 내 돈은 어떤 경우도 불변인 돈이고 약정은 불변이고 내가 그 돈 받을 회유한다고 하신 돈에 대해서 접속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그 전부터 치운순하고도 마지막에 워컬로비라운지에서 타비어져하고 돈 얘기하길래 야, 네가 왜 날 고소했냐. 네네. 내가 너 딸이 나보고 상위꾼이 나겠다는데 너 딸이라고 하면 지금 김명심 얘기, 윤석열이 쳐. 네네. 다하고 너하고 네가 나 소개해서 한 번 봤는데 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정재선 선생님, 지금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교적은 제가 이제 86년도에 네. 가락동에서 영세를,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뭐 권유받고 한 거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대형인교회 여러 가지 실업성기도 하다가 네. 그래갖고 저는 뭐 이런 저기 본당 총회당만 안 해보고요. 네네. 공사했어요. 여러 가지. 네네. 평신도, 캐들교회관 평신도 여러분 참석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정대택 선생님과 전화 연결했고요. 이렇게 그 평화방송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좋은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과요? 네.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대택 씨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심정들이 지금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또 이제 또 한 번 이제 무리로 올라오게 된 것 같고요. 마음이 아무래도 편치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씨로부터 또 윤석열 본인으로부터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엑스파이라는 책을 냈지만 거의 한 200개 정도 가까이 책에는 170개밖에 못 담았어요. 네. 200개 정도 되는 여러 의혹들이 있고요. 정 선생님뿐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오기 전에 네. 이미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한 바퀴 다 도셨던 분이에요. 네. 다 호소를 하고 다녔죠. 뭐 안 찾아가는 의원이 없을 정도로 기존 커다란 방송국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다 찾아가서 다 찾아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는데 그런데 대한 마이버는 다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빈번했었고 법적으로도 거의 뭐 정태 선생님이 이길 것 같다가 또 어떤 연으로 인해서 뒤집혀지고 잘못되고 이런 연우가 많았고요. 저희가 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녹음기 두 개를 입수해서 그걸 다 들어봤는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그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은 그거를 인용하지 않았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대택 씨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지금 법정에서도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의혹들이고 정리 안 되어있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정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정태택 선생님이 억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가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한 완벽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검찰은 그걸 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면 밤을 새도 못 얘기했고 중요한 건 앞으로 닥쳐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공화국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해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찰들이 하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합니다.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법과 원칙 정의. 그런데 그 법과 원칙 속에 있는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오류와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 법기술자라는 말들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요리하느냐. 어떤 법들, 어떤 법조항을 재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요리를 해서 정태선생님을 꼼짝 달성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열린공감TV의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구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20전 20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발한 당사자들도 전부 다 악의적인 허구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시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이 아직은 정의로운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측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장모, 또 최훈순 또 부인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들도 진행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엄청난 가시밭길이 예고가 됩니다. 고난의 길이 예고가 되고 여러 회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협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는 빼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길들이 예상이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검찰공화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취재원이 한 말입니다. 검찰 쪽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취재원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관련 수사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현재 검찰총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이죠. 얘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을 걸었던 검찰의 독립성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부분을 따르겠다고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그냥 그 사람의 피도 역시 검찰주의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바로 곧바로 이어서 했던 첫 번째 행위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압수수색을 다행히 한 거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왔던 거 캐비넷에 3년 동안 묶여놨던 거를 꺼내서 실행을 옮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은 되는데 지켜봐야죠. 일단은. 끝으로 국민들이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언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미디어들이 대안 미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열린공감TV가 추구하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민과 국민이 다른 점은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민. 네. 시민은. 국민은 그냥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껴있는 시민들이 한 명, 두 명 더 모여서 열린공감TV가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86만인데 100만, 200만,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 기득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체력이 되는 거죠.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기자가 되어서, 시민 기자가 되어서 뛰어주시는 때만이 진정한 열린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검 PD와 함께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나눠봤는데요.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지은 죄가 있다면 돌아보고 또 성찰을 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결심이 전제가 된 그런 사과들.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잘못을 캐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반의 지지를 받아서 획득한 권력과 권력을 가지고 진정한 화학과 일치를 위해서 나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사순 시기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 정천수 피디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